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특나도 모의고사 시즌 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그동안 쭉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서 반갑고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해보도록 합시다. 짧게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프리 시즌도 있었죠. 프리 시즌에서도 OT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시즌이 좀 바뀐다라는 것뿐이니까 짧게 굵게 하고 본강자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강의 대상 어떤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웅의 제자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었던 웅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강의 대상이 될 텐데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물리학습자들 그리고 2020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강의다. 합리적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바로 강의 대상이 되겠어. 교재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로 그 특란도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 시즌 이름만 바뀌고 대부분 표지는 색깔 정도 바뀌는 정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프리 시즌이 있고 이번엔 시즌 1 그리고 시즌 2 그리고 시즌 3까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란도 모의고사의 특징. 일단 수능은 매년 진화를 하고 있어. 바뀌어 나가고 있죠. 출제 양식도 좀 바뀌고 유형도 바뀌고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모의고사는 바로 그런 진화하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전체 사회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사회가 모두 연구소에서 제작한 100% 개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2019학년도죠. 작년 학년도 모의고사 있던 거 재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모두 올해 다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 합리적 고난도하고 준킬러 문제들이 다소 포함됩니다. 고난도 문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계산이 되게 힘들어서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물리 문제들은 어렵다고 했을 때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 물론 물리2는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좀 있는데 물리1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 생각만 잘하면 대부분 풀리는 건 깔끔하게 풀리죠. 다만 그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 연습에 초점을 맞춘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란도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다. 복잡한 계산을 전부 배제했고요. 물론 기본적인 계산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 같은 거 없어. 2차 방정식 같은 거 없고 미지수가 두 개인 간단한 1차 연립방정식 그런 것들은 물리에서는 풀어낼 수 있잖아. 그런데서도 최대한 복잡한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았다. 알겠죠? 수능의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고 당연하게도 3대 역학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3대 역학은 유턴 역학 그리고 회전 역학 돌림임 그리고 유체 역학 이 세 가지가 3대 역학인데 일부 모의고사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유체 문제가 안 들어있다던가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돌림임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능에서 나오는 주제들 그대로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다. 예상 컷은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35에서 40점 정도 일반적으로 1컷이 문제가 물론 쉬우면 만점만 1등급 같은 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물리에서 만점만 1등급인 거는 작년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거 이외에 작년 6평과 9평만 봐도 아주 좋은 난이도였죠. 일반적으로 한 44, 45가 1컷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컷은 35에서 40 사이로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1등급 안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40점 이상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제작된 모의고사가 되겠어. 그래서 킬러 문제는 당연히 어렵겠고 앞쪽에 준킬러 문제들이 수능에서 한 3, 4문제, 3문제, 4문제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 준킬러의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3, 4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더 많게 준킬러를 배치를 했다. 그래서 3대 뉴턴 역학, 유치역학 돌림이 3개 3대 역학 문제 이외에도 다른 파트에서도 가끔씩 특별하게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수능보다는 좀 더 많이 포함을 시킨 모의고사가 이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다. 당연히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었잖아. 시간만 낭비했는데 다 하는 건데 이런 모의고사들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시간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15분 되니까 다 풀었어. 끝났어. 다 맞았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모의고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풀고 나서도 배울 게 있는 모의고사 풀면서도 이 문제 좋다.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그런 것들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문항구성 6, 5, 4, 5 그대로 준수할게요. 물론 한 문제 정도는 평가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항구성이 6, 5, 4, 5로 구성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지. 1, 2, 3, 4 단원이 6, 5, 4, 5으로 구성이 일반적으로 되니까 그 구성을 유지를 한다. 즉, 말도 안 되게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는 1단원만 12문제 이런 식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알겠죠?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이건 간단하게 수강생 수 통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작년에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년에 수강신청을 해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작년에 중난도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중난도는 일단 뺐고요. 특난도 모의고사로 모두 구성을 했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난도 시즌 1이 3,200 시즌 2가 1,800 특난도 모의고사가 1,2,3가 3,700 1,300, 1,200 누적하게 된 한 1만 1천명가량 강의를 들었어. 이거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집계된 바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고 강의 구성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강의 구성은 총강의 순 1단 8강 전체가 4회이기 때문에 한 회당 2강씩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약 60분 2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앞에 1페이지는 안 풀려고 해. 앞에 있는 5문제. 물론 앞에 있는 5문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해설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해설지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일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 들어있잖아. 그것까지 강의해서 풀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 풀어주는 거는 6번부터 20번까지 6번에서 20번 사이에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줄게. 그래서 회당 2강씩 해서 8강이 나오게 된다. 알겠죠? 각 회당 6번에서 20번까지 풀이를 할 거고 완강은 일단 현장은 물론 이게 나중에 파이널 기간에 진행이 되고 전부 다 스튜디오로 진행이 돼. 이거는 스튜디오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띄엄띄엄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걸 촬영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게 되고 지금 이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 실시간으로 많이 듣고 있다. 오픈하고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20학년도 6평, 6월 평가업목에서 6월 4일이거든. 6월 4일 전에 전체 완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혹시 그 이후에 듣는 사람들은 그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 알겠죠? 이 모의고사는 항상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지 6평을 위한 모의고사는 아니야. 시즌상 이때쯤 오픈이 되는 것뿐이지. 알겠지? 그런 것들 알아두고 항상 올해 수능에서 지금 6평을 대비한 게 아니라 올해 수능 보기 직전에 풀어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 이걸 모토로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문제들이야. 학습법 잠깐 얘기합시다. 자, 학습법. 일단 이 학습법에 기본 기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의고사를 풀어나갈 때 바로 생각의 시간을 줄이는 연습. 그게 필요한 거거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들을 문제에서 보여줘. 그래서 4페이지는 물론 당연하겠죠. 4페이지가 사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 근데 그걸 계속 연습하다 오면 그 생각의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도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지? 계산의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산은 많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법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30분 동안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되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해설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좀 해줘.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정도는 알고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많이 혼자서 공부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풀고 채점하고 간단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면 돼.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놓쳤는가. 특히 사고력 문제들은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일까. 특히 내가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방식이 물론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 효율적인 방법도 연습은 해야 되는데 가끔씩 저런 방식은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게 저런 식으로 생각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시간이 들어도. 이게 더 나한테 맞는 해법이니까 이렇게 느끼는 해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다만 이제 내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뼈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돼.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풀이법을 정리하는 거야. 간단한 지식형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 지식형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식형이 아니라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은 그 풀이법의 흐름.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문제 분석의 알고리즘을 정리를 했다가 시험 볼 때 그 흐름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숙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풀이법을 정리한 다음에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복습도 해야겠지. 그리고 그 흐름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좀 해줘라. 그리고 약점 문항을 선별해서 집중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에서 20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점 문항들을 선별해서 집중 분석할 수 있게. 가능하면 제가 특강도 특강에서도 해법 노트를 제공했었는데 거기 들었던 사람들은 그 해법 노트가 남았을 거야. 페이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트나 해법 노트,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오답 노트에 나한테 필요한, 진짜 필요한 거. 나중에 꼭 다시 한 번 풀이법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를 해도. 그래서 나중에 9월, 10월, 그리고 수능이 임박한 일주일 전 이럴 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니네가 어떻게 연습할 거야. 나한테 부족했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들춰보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알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트 정리를 최소화해서 정리를 좀 해줘라. 라는 거야.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 전체를 쓸 수도 있는데 문제 전체를 쓰기 힘든 사람들은 문제들을 좀 구조화해서 필요한 조건들 적어놓고 그리고 해법도 아주 간략하게 흐름 산수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흐름들을 잘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Q&A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해서 자꾸 써봐야 돼.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 안 하는 애들은 되게 이게 불편하고 바로바로 피드백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도 느린 것 같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고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Q&A 게시판이니까 저도 질답에 일부 참여를 하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조교들도 있으니까 조교들까지 모두 이 질문 게시판을 아주 중시 여기고 답변하는 데 정성을 드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줘라. 그리고 모든 강좌가 완료된 다음에 가능하면 약점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들은 다시 한 번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회독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크게 이회독해서 다 다시 풀어본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선별해서 재풀이하고 집중 분석하고 풀이법을 숙지를 하고 수능 전까지 그 해법을 이해한 것을 거의 외운다는 생각으로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양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수능 볼 때까지 60회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회차가 중요하고요. 시기도 중요해. 처음부터 수능이 200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막 모의고사부터 풀어나가고 이러면 안 되고 수능이 임박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두 달 전 정도 사실 그 수능 자체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연습은 9월과 10월 달에 집중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다만 6평이나 9평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의고사 자체를 풀어 제끼는 게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진 않아. 거기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갈 때 진짜 실력 향상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늘 얘기하지만 제 강좌는 만점을 향하는 강좌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의를 쭉 여러분이 수강해왔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몇 등급 어떤 위치에 시작했던지 간에 만점을 향하는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믿고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일요일 테스트하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